와... 와 이런 곳이 있었다니 헬로! 헉! 이게 바로 뭐.. 하겠다 깜깜깜고 차가워 이게 싸워서 다쳤대요 물 좀 먹지 물 줬구만 그래서 치료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기하다 만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 아냐? 오 깜짝 놀랐어 오호호 아니 적도지방의 강렬한 태양을 막기 위해서는 선글라스 필수다 이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구름이 없어 지금 호텔에서 나온지 3주쯤 만에 지금 벌써 빛이 도착했어요 그냥 오오오 소라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오와 얘는 집을 찾았네 오오오 나온다 나온다 신기해 도망간다 도망간다 귀여워 귀엽다 소라기 진짜 오랜만에 논다 애기 때 이런 거 보고 맞지? 어 와 날씨 너무 좁다 우리가 사람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닌데 여기 오염이 많이 됐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쓰레기도 보이고 물고기도 많고 좀 그렇네 좀 그렇네 저기 쓰레기를 저기서 그냥 바로바로 태우나 봐요 와 쓰레기 소각장이었어 한번 저기로 가볼게요 여기 물이 생각보다 좀 더럽고 쓰레기도 많고 이래서 여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고 더럽지 했는데 보니까 저쪽이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냄새가 좀 나 이제 쓰레기 냄새가 난다 반은 관광으로 물방시키고 반은 뭔가 좀 이런 건가 봐 작은 섬 안에 맞지? 이렇게 대비되는 게 신기하다 대비가 많이 된다 일단 가보자 여기 못 들어가게 됐는데 잘 들어갈 수 있게 생겼어 여기 보시면 쓰레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 다 채우고 있었어 네 와 어마무시하네 쓰레기 소각장 천 봐 누가 유리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어 알겠어 와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저기는 태우고 있고 난리도 아니네 이 페트병이 문제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어우 벌레 가자 가야겠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쓰레기가 버릴 데가 없긴 하다 그러니까 근데 얘네 분리수거도 안 해가지고 아 좀 안타깝다 사실 저희가 느낀 거는 분리수거를 하는 데가 진짜 없어요 응 저희 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분리수거를 잘 안 한다 어 그냥 쓰레기통에 음식물이든 뭐든 다 뜯어박아요 다 넣어 와 저기 보면 다 쓰레기입니다 여긴 진짜 전멸했다 여기 불타 맞지 와 여기 장난 아니다 배도 많이 버려져 있고 못쓰는 배들이 처리가 안되겠다 섬이니까 이런건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거 그냥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건 다 쓰고 수명이 다 하는 정도인데 어 여기가 배에 고치는 곳인가보다 정비소 같은 여기 지금 정비하고 있긴 했어 아 그러네 페인트칠을 하고 있네요 헬로우 물 안들어가기에도 코팅하는 거 있거든 아 맞네 저거 저거 하는 곳인가 보네 저걸 하고 있네 이건 뭐야 이건 뭐 감옥 아니야 뭐야 이거 구치소 같은 느낌 구치소 같은 느낌 근데 어 저기 군인이 나왔어요 진짜 구치소 같은데 오 경찰서 같은 느낌에 진짜 마푸시 프리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여기 이 섬에 3분의 1이 마푸시 섬에 3분의 1 정도가 다 응 그리고 수영소네요 남쪽으로는 완전 3분의 1 땅이 이렇게 막혀있어요 전 응 동쪽에서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온거죠 저희가 근데 이렇게 남쪽 방향은 다 막혀있어요 입 들어가게 응 더워 진짜 넓다 와 한창의 빛이 너무 너무 세요 진짜 말도 안되고 얘네 또 만났어 앵무새 안녕 어 어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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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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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막 꼬리 깨물었어 쟤가 헬로 왜 싸워 꼬리 깨물었어 제 꼬리 길 길 길 길 길을 하이 바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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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신기해 나 처음이야 나도 헬로 헬로 snip 헬로 헬로 1925 와 진짜 신기하다 안녕 안녕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나도 여기 와서 앵몬쇠랑 대화할 줄이야 빨리 바다에 빠져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땀이 상관아니다 주룩주룩이다 이게 28도래요 그러니까 여기 28도 아닌 것 같은데 햇빛에 있으면 거의 40도 40도 대답다 인정 와우 날씨 지긴다 우와 이것봐 나 이거 타볼래 헬로우 하나 되나? 어 얼마나 되셨나 재밌는데? 재밌다 아이 덥다 마시자 뭐 시원하다 마시자 난리 났구만 클럽이다 뭐? 액티비티 하라고 아 액티비티 베스킨벨이 아.. 아..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뜨거워 와 추억이 진짜 너무 뜨거워 매일 날씨에 선글라프스는 이런 상황이야? 매일 날씨에 선글라프스는 정말 뜨거워 오늘 날씨에 선글라프스 없으면 눈을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나갔다 들어도 눈뽕 생기겠다 여기 먹을까? 주스? 우리 앞에서 음료를 테이크웨이 하고 빌리피치 갑니다 이게 바로 모힛더 알코올 없는 모힛더 모힛더에서 몰디브 한잔 해야죠 모힛더 마힛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모가 차가운데 모가 차가운데 모가 차가운데 하나도 안 차가운데 차갑다고 차가운 거야 이 놈이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밀빈 바삭 아 이것도 1시간 2시간 이럴 미군 잠시만 가나 봐! 그래! 마지막 서울! 이럴 때 깜짝이야! 장난감! 너무 행복해! ildoil! 나의 매우 넓게 되겠어! 기분 좋고 늘어요! 안들어! 그만! 여러분도 집중해! 아! 참말로! 왕 av 와 물놀이 좋 ó습니다 조어 타 지위기네 지위기야 조어 타 조어 타 아 너무 뜨거워 아 근데 여기가 막 태양의 직방이란 게 느껴지는게 나 살 중립감 온 것 같지 않나? 잠시 있었는데 여기 아파! 맞지? 아파요 여기 놀이터 있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예쁘지 않아요? 아기자기 깔끔 놀고 있네 쟤네 여기 그냥 이용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미끄럼틀도 있고 절로 가면 운동키고 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진짜 예쁘죠? 이거 마푸시 너무 예뻐요 섬이 진짜 어린이 풀장 있는 거 대박이다 아 여기서 발 씻을까? 여기 잘 되어 있어요 여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도 씻을 수 있어 샤워도 가능하나? 멋있네 멋있네? 멋있네요 멋있는 거였어요? 멋있는 거였네 멋있네 신기한 게 여기 앞에는 잔잔한데 저기 뒤쪽에 여기 저기 완전 뒤쪽에 파도가 치고 있어 여기가 낮아서 그런건지 여기가 낮아서 그런건지 올리는 현상인건지 신기합니다 진짜 저 까마귀들 가방 하나씩 차지했는데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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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도 마푸시섬을 또 반바퀴 돌며 수영도 해보고 즐겨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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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